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내에서 체포된 공범은 지난주 법원으로 넘겨졌지만,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은 아직 어느 나라의 법정에 설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유가족들은 조속한 국내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인사건. 한국인 3명은 태국에서 관광 중이던 한국인 1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 뒤 전북 정읍에서 공범 A씨가 붙잡혔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공범 B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국내법에 따라 강도 살인죄와 시체 은닉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반면 B씨는 한 달째 어느 나라 법정에 설지조차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B씨를 처벌할 수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자국 법정에 가해자들을 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B씨의 신병을 캄보디아에 요청한 상황. 한국 정부는 가해자가 자국민이라는 근거를 들어 국내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태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태국이라는 근거를 들어 태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범죄자 송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국의 주권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들도 공범의 국내 송환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범의 국내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